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새벽 정격 단일화 오전 합의문 발표 늦게나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재를 기준으로 제가 3부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와 관한 일이고 사람마다 제각각의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전망을 듣는 분들 가운데 동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전망 추측 정도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을 그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의 확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중요도를 말하면 선거 공정성 확보 문제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1천 배 1만 배 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낙관론은 절대로 윤 후보 지지자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같지 않아야 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리고 인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저와 많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단일화는 곧바로 선거의 승리라는 그런 도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같은 낙관론을 일축합니다. 택도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선거 공정성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가를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이준석과 하태경 류의 그런 인간들이 지대한 공언을 했다고 봅니다. 4.15 부정선거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번 3구 대선이 정상적인 선거가 될 것이란 말도 안 되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회를 벗삼아서 정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편은 한마디로 2020년도 4월 12일 날 선거를 3일 앞둔 당시에 정봉주 열린민주당 위성정당 의원이 최고의원이 사용한 한 표현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내가 안다는 바로 그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3구 대선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정봉준 전 의원의 유튜브 채널 BJTV에서 한 표현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고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여러분 4월 13일이면 바로 2020년도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이 같은 폭탄 발언을 정봉주 전 의원이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씨는 이건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윤 씨는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양 씨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저는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4.15 총선 이후에 전국의 보정값, 일명 조작값을 밝힌 4.15 총선 압성의 민정압성의 주역인 이건형 씨의 이름을 맨 처음 인용하는 부분에 저는 특별히 주목합니다. 4월 13일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4월 12일은 바로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를 3일 앞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바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구 대선은 여당으로서는 절대로 권력을 내놓을 수 없는 선거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을 설정하고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서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 그리고 상대방 후보의 득표율까지도 제조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와 방법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이번에는 짐승보다 못한 짓이 있을 가능성을 아주 아주 높게 봅니다. 3부 대선에서의 짐승보다 못한 짓은 어떤 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제가 지금 대선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효과는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부담을 지울 뿐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여력은 아주 크게 열려 있습니다. 단일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무리수를 둬야 된다는 부분만 부담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무리수를 더 크게 둬야 된다는 부담을 바로 민주당의 선거꾼들에게 지운 것이 단일화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가 절대로 성공을 윤 후보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화는 단순히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단일화로 인해서 민주당의 이 권영을 비롯한 선거꾼들이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낸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일화 이전과 큰 차이는 무리수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강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3구 대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의 몰표가 쏟아져 나온다면 그들의 자급이 수표 헛짓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조작에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대성을 거듬으로써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꼭 같은 일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까지 민주당은 훔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60%를 넘어서는 득표율을 권영진 대구시장 시장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겼습니다. 민주당의 공작이 바로 좌절되게 된 것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권영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시더라도 그런 사정이 없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본투표 정상적인 본투표 당일 투표가 법정경우일 날이 때문에 그곳에서 투표행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정당한 요구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이라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조치를 거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감히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예상했던 대로 짐승보다 못한 짓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QR코드 사용 사전투표 용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직인을 인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덜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는 추측하게 됩니다. 대덜보를 제거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번 3구 대선이 모든 것들이 세팅 사전에 이렇게 정립되어 있었다고 저는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권영식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훗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당납과 관계없이 윤석열 후보에 또 누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정당한 두 가지 요구를 거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것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부의 적들이 누구인가를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에게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단일화에 박수를 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4.15 총선 선거 문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선거의 성패는 그 동네 선거꾼들이 절대로 권력을 놓칠 수 없는 선거라는 사실과 그들이 사전투표라는 황금의장을 이용해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도구와 그리고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권자들은 특별한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성패는 그 동네의 선거꾼들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얼마나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그리고 강하게 성공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뻥을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폼만 잡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능숙하고 교활하고 사악한지를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당락은 정봉준 전 의원이 우리 국민들을 남긴 의도치 않는 귀한 선물 즉 짐승보다 못한 짓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 감시를 맡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나라의 존망이 이번 선거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막는데 심을 대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의 건현대사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우리 애국가의 한 구절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민족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만과 교만 위선과 거짓으로 물든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의 사악함과 교만함을 말끔히 씻어내려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있어서 선거 부정이라는 사악함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